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 자기 문제 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불안한 것이 편리하지만 공정이나 정의나 진실이나 참등에는 눈을 감도록 만듭니다. 더욱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외압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손실이 따르면 사람들은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나라가 독재의 길로 달려가거나 전체지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입을 다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가난할 때에 비해서 생활이 윤택해지면 해질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고 자신의 일신상의 약간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인간의 이 같은 심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게 됩니다. 대다수가 입을 다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김문수 전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공상당에게 반납된 홍콩이 적화통일의 참상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일당 독재, 언론통제, 자유말살, 인권탄압, 문재인 독재의 돋보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마 26일 날 홍콩의 빈과일보, 핀구일보가 폐관되는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홍콩과 같은 그런 상당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중 노선을 견제하는 홍콩의 핀구일보 그리고 사주인 아주 부유한 사업가인 지미라이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굳이 그렇게 독재 정권에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하정민 국제부 차장이 홍콩의 반중 노선을 견제해왔던 지미라이 사주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하이애크를 읽던 청년은 왜 반중 투사가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가가 지옥이 된 것은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고 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에 거두인 프리드릭 폰 하이애크는 1944년 명저서인 노웨이 길에서 국가 주도 계획 경제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나치 독일을 피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연국으로 망면한 하이애크는 경쟁과 책임과 노력을 거부하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으려 할 때 전체주의가 나타나고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되면 정치적 자유 또한 사라진다고 일갈했다.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이애크의 주장인 대중이 경쟁과 책임과 노력을 거부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사이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것은 경제적 자유의 상실과 정치적 자유의 상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독학으로 깨우친 영어로 하이애크의 노예의 길을 너덜해질 때까지 열심히 읽은 홍콩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1947년 중국 광동성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2년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으로 집안이 몰락했다. 부친은 홍콩으로 도피했고 부잣집 사모님이던 모친은 사상개조맹목으로 강제 노역을 했고 본인 또한 12세 때 더 나은 삶을 위해 낚시패로 홍콩에 밀입구고했다. 아동인권이란 개념조차 존재하자 했던 시절에 단돈 8달러의 월급을 받으며 섬유공장에서 마치 소처럼 일했다. 1981년 의료업체 지오다노를 창업해서 포버스 기준으로 12억 달러 약 1조 3560억 원의 재산을 모았고 바로 홍콩 반중 언론 핑구어 일보의 사주 지미라이의 이야기다. 어렸을 때 공산화의 실상을 목격한 지미라이가 본격적인 방중 노선을 걸은 것은 1989년 찬안문 사태다. 지오다노 티셔츠에 우리는 분노했다는 문구를 세계에서 중국을 규탄하는 홍콩 시위대에 나눠줬고 격분한 중국이 본토의 지오다노 매장을 폐쇄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지미라이는 1990년 주간지 넥스트 미디어 1995년 일간지 핑구어 일보를 설립해서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빠짐없이 실었다.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송안법 반대 시위,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등 홍콩의 주요 민주화 시위도 주도했다. 홍콩의 주요 반중 정당과 단체 또한 사실상 그의 후원금으로 운영됐다. 급기야 지난해 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보석과 재수감을 반복했고 최근 보석이 불어대서 아직 감옥에 있다. 사주구속과 자산동결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핑구어 일보 또한 6월 26일자 신문을 마지막으로 폐간될 처지다. 민주주의에서 권력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의 정직성과 투명성과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관심과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점심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날 김건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겸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년 내내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 유령과 삽바싸움을 하다가 이제 모처럼 국민의힘 칭찬을 받는데 또 고춧가리를 뿌리느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선수로 권력교체가 가능하다고 믿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들은 무선수로 전체주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호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믿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도가 어떻고 인기도가 어떻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은 선거의 정직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어제 올린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못된 권력의 흑색선전의 학학습에 한가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 정적만이 무겁게 우리 사이를 진두르고 있다. 지금 우리 헌정사에서 일치 볼 수 없었던 이 희대의 괴기한 현상을 보면 침묵의 카르텔에 동조하는 놈은 진보근 보수근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인권이니 민주니 공공선이니 하며 입을 열 자격이 없다. 그들의 흉측한 상팡댁이 덮어선 오이슨의 가면이 역겨울 뿐이다. 아마 신평 변호사는 아주 절제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어떻든 많은 사람들은 낙관을 하지만 저는 낙관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대가로 아마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오늘 홍콩의 반중 노선을 견제했던 아주 부유한 기업가인 한 분의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의를 보고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야당을 갖고 있거나 불의를 보고 한가할 수 없는 그런 국민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모든 것은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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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